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bi인베스트먼트입니다. sbi인베스트먼트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sbi인베스트먼트는 투자지원과 청업자적으로 결성하는 용료 목적으로 적용되어 있네요. 재물을 보시고 대부분 흑자이기 때문에 상장태지 걱정은 없어보입니다. 첫드려보시면 한참 상승한 일이 다 정말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하락 추석을 이해두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보시면 현재라 페어 박스는 상승돌판의 모습이 나가서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졸판의 항구에 작성한 이탈이 된다면 이렇게 상승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경쟁력합니다. 한참 2졸목의 개혁을 잡아볼 수 있으면 단기적인 목표가 이해를 하락 추석의 상단부까지입니다. 대략 조금 이곳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.